우와 대박 말랑이 무엇을 발견했나요? 문화요 야 이거 어떻게 발견했어요 이거? 응 여기 얼굴만 보면 문화가 생겼어요 자 문화가 어디있을까요? 여기요 이거 문화 맞을까요? 자 이제 한번 만져볼게요 이거 누가 발견했냐 말랑이가 발견했습니다 자 아빠가 말랑이가 맞는지 먹물 그렇지 아빠 나 문화 진짜 작은거 맞지? 사이로 도망갔어 문화 다리 왜 깜짝이야 왜 깜짝이야 왜 깜짝이야 문화 다리가 하나 끊어졌어요 우와 진짜 뭔지가 있네 우와 깜짝이야 나도 만져볼래 문화가 다리를 하나 끊고 도망갔어요 자신감이다 자 이거 잡고 있어봐 떼고 줘봐 왜 그래? 문화가 이제 잡힐까봐 다리가 하나 끊고 도망갔어요 오우 씨 잘 되지? 응 오우 도망가기 바위도 뭐 할까? 다리 하나 끊고 도망갔어요 오빠 바위같은거 가져와 이거 못 도망가가게 될까? 아이 사이로 도망간거 같은데 도망간거 오우 문화가 다리를 뚝 끊어먹었어요 말랑이가 문화가 다리 가질까? 우와 먼거야 우와 먼군 우와 도망간거 우와 깜짝이야 우와 문화죠 우와 대단하네 문화가 다리를 하나 문화 다리같고 할거야 집으로 어디 숨었나봐 이 멀문화가 다리 하나 버리고 장난아닌데 진짜 오 엉구를 쏘고 문어가 다리를 하나 버리고 왔습니다 문어 얼굴 보인 것 같아 장난아닌데 빨판 장난아닌데 빨판 문어가 다리 하나 끊었는데 장난아닌데 빨판이 힘이 와 힘 장난아닌 우와 문어 문어 다리도 끊어진 것 같아 문어가 다리를 하나 끊었어요 빨판을 물에다 집어넣으니까 이거 어떻게 연체동물 대단하네 나? 문어 우와 나도 대단하지 니가 대단하다 말랑아 나도 할래 먹물테러